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척권에 대한 비위정보를 확보한 송철호 시장 측이 그 비위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는 송철호 시가 김기현 시장 척권 비위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제공하고 그 다음 단계가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문혜주 행정관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범죄첩보서를 생산하고 그것을 상사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전달하고 그들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를 지시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게 됩니다. 하명수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청와대가 작성한 범죄첩보석생산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혜주 행정관이 책임을 지고 범죄첩보석을 생산해냈습니다. 위의 내용은 공소장 제3장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혜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들 내용을 분해에서 핵심 포인트별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철호와 송병기, 비위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제공하다. 공소장 기록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송철호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김견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견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자신의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와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장입니다. 현직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주에게 김견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상당히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짚으면 그 다음에 효과가 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셈이죠. 따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경찰을 움직이도록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은 바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임을 우리가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범죄 첩보서의 기획자는 송병기고 생산자는 바로 청와대 행령관인 문혜주다. 공소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에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하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취지로 문의를 합니다. 다시 공소장에는 피고인 문혜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수로 정리해서 보내달라. 그런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송병기 울산시장은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 문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2017년도 10월 2일 무렵에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송하였다. 이 가지가 이제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송병기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우리가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정비서관실의 범죄 첩보서 생사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겁니다. 공소장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법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 첩보수집이나 범죄 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했으면 안 된다. 아주 불법을 한 거죠. 공소장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 문서 파일을 열람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 첩보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인물이 문혜주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송철호입니다. 첩보비리를 모은 사람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모은 정보를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민정과실의 행정가인 문혜주에게 첨부파일로 제공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의 픽션을 더한 다음에 범죄 첩보수를 작성을 완료한 사람이 문혜주고 그것을 상사인 이광철과 백원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범죄 첩보수의 작성자는 문혜주다. 공소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하여서 진정서 문서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 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그리고 관련 진정이나 고발사건의 진행사항 등을 확인해서 상세히 부귀한 지방자치단체장 가로열고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가로닥고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수를 생산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실에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일을 문혜주씨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범죄 첩보수를 생산해낸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법제 첩보수는 2019년 10월 무렵에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그 다음에 민정비서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되었고 백원우는 우회로를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를 내리면 나중에 불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하여금 하명수사를 지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건비리를 갖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 시작되는데 그 토대가 바로 범죄 첩보수입니다. 범죄 첩보수가 그렇게 완성됐다. 모든 게 다 불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